전 술집 난동으로 경찰 입건된 배우 이명규 씨. 80년대 잘 나가던 청춘 스타였던 그를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무려 165억 원은 재산을 탐진한 후 꼭 재개하겠다던 그에게 최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명규 씨 여기 왔다 갔다 오고 들었는데. 경찰서 예린진과 얘기하세요. 오늘 술자리에서 일행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주변 손님을 다치게 해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정확한 취재를 위해 이명규 씨를 수수문하던 중 어렵게 그와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한마미TV원입니다. 6시에 그냥 아무데나 오셔가지고 전화주세요. 당서 부서를 내가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사건 이후 첫 만남 오랜 설득 끝에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제 동호받은 그분하고 돈 문제의 관계로 술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내가 소주병을 밑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깨지면서 옆에 그 건장한 청년들이 이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파편 요만한 게 반바지에 종아리에 살짝 스치고 갔는데 시비가 돼서 그렇게 입건이 된 겁니다. 작년 무전 취식에 올여름엔 무인승차까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나한테 문제가 있지. 포장 사건이라든가 택시 그거 다 사실이에요. 이혼하고 애들 못 보고 미국 가서 어마어마한 번호를 까먹고 실패하고 들어와서 혼자 있을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혼, 방탕한 생활, 사업 실패, 스스로 헤쳐나오기 힘든 늪처럼 악순환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툴을 대기 시작했는데 많이 마시다가 보니까 알코올 치매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 연기를 통해 재개하고 싶다는 이명규 씨 좋은 모습 기쁩니다.